건강한 산림을 만들기 위해 실시되는 숲 가꾸기 사업이 불러오는 역작용에 대해 기획보도 해드리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숲 가꾸기 사업이 산불 예방은 물론 녹색댐 기능도 향상시켜 원활한 물 보급을 돕는다고 주장해 왔는데요. 취재 결과 홍수와 산사태의 위험성이 더 커지고 있었습니다. 최한솔 기자가 이 내용 취재했습니다. 지난해 태풍 오마이스가 덮친 경북 포항시 죽장면 일대입니다. 하천이 범람에 마을 주택들이 물에 잠겼습니다. 당시 포항의 시간당 최대 강수량은 43mm. 집중호우였지만 대규모 홍수가 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문제는 피해를 입은 마을 바로 뒷산에 있었습니다. 임야 대부분이라 할 만큼 대규모 벌목이 진행됐습니다. 60헥타르가 넘게 벌목된 정상구에 집중호우가 쏟아지면서 마을로 물폭탄이 떨어진 것입니다. 산림청의 녹색댐 기능 홍보자료입니다. 같은 면적에서 숲가꾸기를 한 곳과 하지 않은 곳에 강우 유출량이 나타나 있습니다. 시간당 최대 강수량 31mm의 경우 숲가꾸기를 하지 않은 임야는 799톤의 물이, 숲가꾸기를 한 곳은 무려 15배가 넘는 12,416톤의 물이 하천으로 쏟아졌습니다. 숲가꾸기를 하지 않은 곳은 비물이 그대로 유출되는 비율이 30%가 안 되지만, 숲가꾸기를 진행한 곳은 70%가 넘습니다. 집중호우 시 빗물을 저장하는 기능이 심각하게 줄어든 것입니다. 숲가꾸기를 하는 순간 나무의 30에서 40%가 사라지게 됩니다, 숲에서. 그렇게 되니까 빗물이 곧바로 산림 바닥으로 내려오게 되니까, 피크 유출량이 무려 10배 이상 증가를 하게 됩니다. 이런 위험은 곳곳에서 진행 중입니다. 부산 해운대 장산 정상부 역시 숲가꾸기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나무들은 밑둥만 남아 있고, 베어진 나무들은 한 곳에 쌓여 있습니다. 이런 급경사지에도 나무들이 잘려나가 한쪽에 수북히 쌓여 있습니다. 포구나 장마가 닥치면 물을 제대로 거르지 못하고 산 아래까지 그대로 흘러가게 됩니다. 게다가 산 초입부는 평소에도 마을로 연결되는 산사태 위험 지역입니다. 물폭탄이 쏟아지면 산사태의 우려가 당연히 커집니다. 숲을 갖고 산불을 막고 녹색댐의 기능을 높인다는 사업이 홍수와 산사태의 위험을 키우는 결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KNN 최한솔입니다. KEN JOURNAL